안녕하세요. 종이접기 작가 김희로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작품은 풀립위의 애벌레입니다. 도면은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면만 보고 접는 작품이기 때문에 도면이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작은 종이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얇고 색반전이 가능한 20cm 정도의 종이를 사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종이는 대각선 방향으로 돌린 상태로 애벌레 색을 윗면으로 해주세요. 점과 점을 맞춰서 접어주세요. 점과 점을 맞춰서 접어주세요. 전광자의 정리로 본인은 바이러스에 인필한 실은 예정의 정리로 기사의 정리로 이런 정리로 시장의 정리로 오전 자세한 정리 점과 점을 맞춰서 접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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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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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90도 돌려서 반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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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돌 obi 60도 돌려서 반복해주세요. 120도 돌려서 반복해주세요. 90도 돌변속으로 반복해주세요. 60도 돌려서 반복해놓겠습니다. 있는 선들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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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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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처럼 접어주세요. 영상처럼 접어주세요. 영상처럼 접어주세요. 영상처럼 접어주세요. 영상처럼 접어주세요. 영상처럼 접어주세요. cp를 참고하면서 따라 접어주세요. 영상처럼 접어주세요. 영상처럼 접어주세요. 영상처럼 접어주세요. 영상처럼 접어주세요. 이제 입 부분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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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애벌레를 다듬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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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